안녕하세요. 캐스터 양동선입니다. 사범근 차들이 위원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스나리 키고프로 경기 시작합니다. 화려한 발재간. 정말 환상적인 발재간이에요. 벤지마. 자 경기는 지금 막 시작됐는데요. 벌써 현재 골이 터집니다. 초반에 골을 먹었네요. 일단은 침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멋진 발리 골이 들어갔습니다. 키퍼가 보고만 있었어요. 손 쓸 수 없었습니다. 제주스. 깔끔한 태클입니다. 모드리치. 가르방할. 고니 코스. 동료가 지원을 옵니다. 골키퍼. 골키퍼 차례입니다. 골이에요. 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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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골로 레알 마드리디가 두 점을 앞서갑니다. 골. 훌륭한 헤딩입니다. 맞은 순간부터 이미 골인 것을 알고 있었겠죠? 제주스 라비드 알라바 자 이것으로 오늘 두 골 첫 골이 자신감이 됐던 걸까요? 움직임이 좋습니다 헤딩으로 득점합니다 네 파워가 있는 선수예요 코스도 최고였습니다 흥료를 이용할까요? 오 공격을 하기도 전에 볼을 빼앗기고 맙니다 자 코스 훌륭하게 일궈냈죠 인터세트 합니다 침착합니다 훌륭하게 빼앗습니다 토마스 파티 볼을 빼앗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제주스 코니 크로스 자 벤제마 네 휴식을 흘립니다 전반전은 일반적인 게임이었습니다 자 피고프로 후반 결실 레마드리드의 볼입니다 레마드리드의 볼입니다 레마드리드의 볼입니다 레마드리드에게 어드벤티즈가 주어집니다 중요한 커팅입니다 확실하게 빼앗습니다 자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자 수비가 공을 빼앗습니다 스탠르가 공을 빼앗습니다 그 공을 빼앗습니다 레마드리드의 볼입니다 루카 보드리스입니다 골키퍼 재빠르게 던진 골을 잡습니다. 자 벤즈마 골입니다! 자 아직 팀이 남아있는 것 같죠? 이 골로 핸트트릭을 달성합니다. 팀의 기세를 누를 수가 없네요. 오늘 최고의 컨디션입니다. 자 이런 전개는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루즈볼입니다! 레알 마드리드에게 어드밴티지를 줍니다. 지금은 수비의 대응이 빛났어요. 토마스 파티 자 어드밴티지 아스날 훌륭한 인터셉트 자 벤즈마 모드리치 자 모드리치 자 훌륭한 인터셉트 제주스 카르바할 훌륭한 인터셉트 루카 모드리치 클리어하고 위딜을 몸에 갑니다. 아스날의 어드밴티지인 것 같습니다. 레알 마드리드 패스를 연결하지 못합니다. 이 선수는 그의 단계의 2분의 점이 될 것 같습니다. 가브리에 제주스 골을 넣었습니다. 이 선수 드디어 해냅니다. 공간이 너무 많이 좋습니다. 태클을 해서라도 막았어야 하는데요. 여기에서 오늘 경기 캐스터 약속적입니다. 해선에 참업된 차돌이 위함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레 마드리드 대 바르셀로나의 경기가 키도프를 맞이합니다. 당팀 끼리의 전쟁이네요. 자 알라바. 모드리치. 자 벤제마. 코닉 크로스. 여기서 볼의 속도를 낮추면서 한숨 돌립니다. 전반전 시작한지 얼마 안됐는데요. 벌써 득점합니다. 양팀의 경기 계획도 바뀌겠군요. 경기 기대됩니다. 골. 훌륭한 헤딩입니다. 맞은 순간부터 이미 골인 것을 알고 있었겠죠. 자 경기 세계합니다. 레 마드리드가 경기 지도권을 쥐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자 세르지 로베르토. 우스만 덴벨레. 일단 패스를 돌리면서 빈틈을 노리고 있습니다. 자 볼을 뺏죠. 좋은 태클이었어요. 힘의 움직임이 공격적으로 바뀝니다. 코닉 크로스. 자 훌륭한 커팅. 자 코너킥을 따내고 있는 레 마드리드. 자 상대를 맞고 나갔습니다. 코너킥이 됐습니다. 오늘은 어쩔 수가 없네요. 이 선수를 잡을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컨디션. 두 번째 골을 성공시킵니다. 헤딩으로 득점합니다. 네 파워가 있는 선수예요. 코스트 최고였습니다. 루케츠. 로베르토 레반도프스킹. 자 멋진 커팅. 자 멋진 커팅. 골이 들어갔습니다. 자 이 선수를 멈추게 하는 방법은 없는 걸까요? 패트트릭입니다. 이번 골로 패트트릭입니다. 오늘은 멈추질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선수에게도 팀에게도 소포터에게도 멋진 날로 기억되지 않을까요? 점수 차갑게 벌어집니다. 일방적인 전개입니다. 골을 잃습니다. 자 벤제마. 골키퍼 초대입니다. 골키퍼 초대입니다. 골이 들어갑니다. 강력한 발리골. 골키퍼 손실수 없습니다. 골키퍼 초대입니다. 남은 시간은 45분이죠. 레알마드리드의 킥오프입니다. 나비드 알라바 자 벤제마 패스를 돌리고 있지만 상대 수비가 촘촘합니다. 헤어슛 테겐의 다이빙 세입에 헤딩 득점이 나왔습니다. 멋진 패덕골입니다. 골을 잘 보고 노렸어요. 골대 앞으로 들어가는 움직임도 훌륭합니다. 레반도스키 벤제마가 골에 넣습니다.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머리로 골대에 밀어넣습니다. 수비는 마크를 다하지 못했네요. 순간에 빈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격차가 벌어지고 있는 경기입니다. 골을 놓치고 맙니다. 골을 빼앗습니다. 속도가 빠릅니다. 모드리치 훌륭한 태클입니다. 레반도스키 레반도스키 벤제마 토니 크로스 볼을 돌리고 있지만 좀처럼 틈이 보이지 않습니다. 부스케치의 클리어링 레반도스키 결국 지키지 못합니다. 모드리치 골키퍼 확실하게 잡아냅니다. 타임오버 경기 종료입니다. 첨삭 경기 종료 경기 기타 경기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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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